제발 쾌도시어라 공성한번만 하자 어? 원리와 제발 쾌도시어라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이쁱싱싱싱싱싱싱싱 상대는 o우 와우 이건 이긴행인데 그리고 맨 왼쪽 거를 킵 뺐어요 도저기 아 1구구나 종자랑 두더지 중에 고민하고 있니 벌써 졌어? 나 과장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말고 유럽 3급 찍는 게 더 빠르겠는데 안토니요? 마차랑 신지 하나 빼고 저 탈로스랑 안토니예요 아니 아시아가 어그로밖에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아시아 하면은 불리한 걸 너무 많이 만나 이러면 이길 수 있는데? 천천히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직 체력 많아 곰팡인가? 저것도 정리가 나을 수가 있어 진짜 천천히 갈 생각하고 안토니까지 바라보면은 얼방법사로 변신 안토니까지 보는 플랜 바꾸면 돼 바꾸면 돼 바꾸면 돼 아니면 여기서 필드를 잡아서 이길 건가 쇼미칠 프로듀서 사이퍼 영상이 나왔네요 이게 한번 보세요 나이 습림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올인 이거 정리하기 빡세 뭐 플러스 식인꽃으로 하나만 정리할 수 있어 아 설마 갑판은 암살꽃은 아니겠지? 나이 습림 오케이 이거 암살꽃 상관없잖아 나이스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오 마이 갓 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젠 루나뿐이야 이젠 천천히는 안 돼 가자! 가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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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리 아! 수고했고 잘했어 놀라워 리냉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어떻게 리냉이야 17장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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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토니가 마찰을 쓰면 졌다 인정? 어! ep 아니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